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재시, 박영진 씨, 최우수 모범사원, 성우, 유선일, 송기원 씨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다. 내가 한국에 와서 최우수 모범사원이라는 표창장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우리 회사 창사 이래 내가 처음이자 유일한 수상자라고 한다. 동포문학수필우수상, 한반도문학신인상, 법무부 세계인의 날 수기공모특별상, 동포역사교육문화탐방후기상, 대국민 칼럼공모은상, KBS 한민족방송우수상도 수차 수상했지만 내 집같은 우리 회사에서 받은 최우수 모범사원상이 제일 값지게 느껴진다. 한국중소기업에서는 중국과는 달리 상을 주는 일이 없다고 한다. 내가 남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힘든 발열 작업을 도맡아하면서 방청류도 많이 절약하고 폐수도 엄청 적게 방출하면서 소재를 불량품 없이 깨끗이 씻어냈으며 그동안 아껴준 절약한 비용만 1억이 넘는다. 하여 응당 상을 주어야 상식이 아니냐고 했더니 알았어. 미스터박이 공로가 큰데 상을 줘야지. 사장님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생산관리를 책임진 변덕재 부장님에게 상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다랬다. 상을 수상하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변덕재 부장님도 상패에 들어가는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나는 부장님이 작성한 감사장은 표창장이라고 치고 최우수 모범사원이라는 칭호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다. 이렇게 최우수 모범사원상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표창장을 타는 날이 왔다. 아침 제조 시간에 사장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앞으로 나오라 하고는 최우수 모범사원이라고 쓴 상패와 상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수여하는 것이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원은 계속 장려할 것입니다. 최우수 모범사원 표창을 받은 나는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도리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보람차게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다지고 또 다졌다. 최우수 모범사원답게 최선을 다해 모범적인 삶을 살 것이다.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재 씨, 박영진 씨가 보내오신 최우수 모범사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모범사원 상 받기 쉽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회사에 아예 상제도가 없었잖아요. 박영진 선생님이 만들게 하시고 첫 수상자가 되시고 그럼으로써 다음에도 계속 그 수상자가 이어질 걸 생각하니까 정말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사람을 이렇게 큰 응원을 받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금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받을 만한 이유였고 또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 상 안 주시냐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그 당당함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박영진 선생님은 단골손님이시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글을 자주 보내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지는 또 몰랐습니다. 더럽고 남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힘든 바렐 작업을 도마타면서 방청류도 많이 절약하고 폐수도 엄청 적게 방출했다고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윤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하시는 거죠. 상 받으시면 합니다. 폐수가 문제가 될 때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시골에서 특히 농산물이 죽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적게 방출하고 또 소재를 불량품 없이 깨끗이 씻었고 절약한 비용만 해도 1억이 넘는다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그거를 타인에게도 뭔가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이게 사실 내가 상을 받아서 흐뭇하다 이거보다도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다른 사원들의 어떤 사기를 북돋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게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선생님이 평소 칼럼 형태의 글을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많이 당긴 글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글과 행동이 삶이 일치하는 분이시면 글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죠. 보통 말로만 글로만 좋은 소리 오른 소리하고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글 볼 때마다 당신이나 좀 제대로 사세요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뭔가 상과 글이 일치하는 분인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큰 신뢰가 가고 설득력도 커지고 더 힘 있는 글을 쓰실 수 있을 거란 믿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자유롭고 재미있는 글을 또 계속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글과 관련한 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포문학수필우수상 한반도문학신인상 법무부 세계인의 날 수기공모특별상 동포역사교육문화탐방후기상 대국민 칼럼공모은상 KBS 한민족방송우수상 제가 기억해도 우수상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을 많이 받으셨지만 가장 뜻깊은 상은 이번에 받으신 어떤 최우수 모범사원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고향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더니 드디어 최우수 사원이 됐구나. 아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또 우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 또 글도 굉장히 많이 써서 정말 대단한 열정가이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는 김희정 선생님은 그날 못 보셨죠. 네.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보셨습니다. 행복한 동행 50주년 기념 행사에 오셨더라고요.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네. 공개방송 다 끝나고 다 같이 아리랑 부르고 막 노래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가 방역은 진입니다 하고 막 선생님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악수하고 잘 오셨습니다. 일은요? 그랬더니 오늘 하루 휴가 냈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김재현에서 그렇게 오셨으니까. 네. 어떤 분보다 또 특히 지방에서 일부러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사전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늘 얘기하던 김재혜 박영진 씨라고 했는데 뵙고 나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저도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네.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하필 쉬는 때라서 저희도 김희정 선생님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박영진 씨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최우수 모범사원 상도 받으시고 열심히 일하고 적응 잘하고 계시니까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 같아요. 그렇죠. 네. 진성입니다. 탱크를 걸립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혼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